자 그럼 강원대전 우리 또 K리그1에 남느냐 K리그1으로 올라가느냐 이 또 마지막 두 경기가 남았는데 최영수 감독의 강원 그리고 또 이민성 감독의 대전 또 어떻게 보면 또 2002년 멤버 또 사령탑이 이끄는 두 팀이 만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전은 대전에서 열리고 2000년은 강원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일단 최영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두 경기를 지금 1승 1무에요 첫 경기는 서울 가서 비기고 두 번째 경기 이기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프레어오프를 준비하게 됐는데 1차전은 아마 수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강원이 대전 원전 가서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소한의 승점을 챙겨오고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전은 그것을 알고 강원이 무조건 본인들 홈에서 수비적이다 그렇고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은 역할들을 부여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1차전부터 아마 진짜 흥미진진한 경기력을 선수들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원이 또 우리가 또 서울전에서 봤듯이 장벽이시다 장벽이시다 이건 뭐 그냥 질식식이던데 아 근데 대전의 공격력도 일단은 돌파가 되는 선수들이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뚫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한두 번의 찬스가 왔을 때는 분명히 대전도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양 팀의 그 최근 전적 살짝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5년 전에 5년 전에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나는 팀이기 때문에 5년 전에는 2016 시즌 2016년 시즌에는 대전이 2승 1패로 상대 전적에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 시즌 최대 득점자로 따지면 똑같애 김대원 9골 마사 9골 물론 리그는 달랐지만 어쨌든 그런 팀에서 믿을 만한 그런 공격 카드가 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 팀의 평균 득점과 실점을 따지면 강원은 사실 득점이 조금 부족한데 경기당 1골 정도 1.05골이니까 실점이 많고 1.34골 대전은 거의 경기당 1.5골을 터뜨리고 있고 실점도 1.28골로 강원보다는 좀 적은 어떻게 보면 대전은 어쨌든 리그 내에서는 상위권이었고 2위를 차지했으니까 3위였나? 아 3위구나 그리고 강원은 강등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좀 보면은 대전이 가장 큰 차이점을 봤을 때는 대전이 프레이오프 포함의 38경기를 똑같이 강원이랑 했다고 봤을 때 파울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전은 뭔가 그래도 강원보다 좀 더 거친 플레이 좀 더 압박하는 플레이를 펼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다 통합을 해보자면은 두 팀은 정말 간절한 팀에 올라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진짜 상대 전적도 뭐 다 필요 없고요 최다 득점자도 다 필요 없고 일단 이 두 개인기에 모든 게 결판 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한 팀이 저는 K1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이 살아남는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최우수 감독의 힘 그런 것들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대전이 강원을 이제 떨어뜨리고 올라간다면 뭔가 이제 기업 구단이 시민 구단 보다 내가 더 이제 뭔가 힘에서 앞선다 라는 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그런 또 승강 플레이오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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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